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가에선 페노션이 14억 4,400만 달러로 8억 4,100만 달러의 폴라리스 쉬핑을 여유있게 제쳤습니다. 선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수프라막스나 파나막스 등 중소형선의 비중이 높은 페노션의 벌크선대가 VLOC 중심인 폴라리스 쉬핑의 선대를 척수에서 크게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벌크선 보유량은 450척, 5,217만 톤으로 그리스, 일본, 중국에 이어 4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